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네요 제가 그동안에 목도 좀 안좋고 이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저도 잘 지냈고요 이제 앞으로 올해는 올해부터는 좀 더 열심히 영상도 올려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은요 이게 새하친다육? 새하친다육이 여기 사장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새하친다육에 또 새 상품도 아주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짜잔 안에 들어왔더니 어머 바로 앞에 제가 좋아하는 염자가 있어요 염자꽃도 피어있네요 아 염자꽃 이거 피우기 굉장히 힘든데 너무 예뻐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염자는 집에 들이면 행운을 불러드린다고 해서 1월달에 참 많이 키우시죠 네 이렇게 특히 이런 꽃피는 염자 같은 경우는요 행운과 건강과 모든 수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쫙 보면요 이 새하친다육에 다 모든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커요 겨울인데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서 다육이들이 다 예쁘고 다 튼실하고 아주 건실하고 색감도 많이 예뻐요 창들도 엄청 많네요 비싼 창들도 많고 국민이 다육이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지금 잠깐 요걸 보여드리고 오늘은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온다고 해 가지고 국민이 다육이 몇 세트를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고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요게 지금 사장님께서 세트로 판매하시는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모아 놓으셨네요 요거를 굉장히 수량이 많잖아요 아우 전부 다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 네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제 요게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요 지금 이제 지금 1번 2번 3번 인데요 요게 원래 하나에 요거는 요거 큰 거 하나가 만원 짜리고 요게 조그만 거 하나씩이 4,000원 이어 갖고 16,000원 총 합쳐서 26,000원 인데요 요걸 2만원에 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30% 정도 세일을 하신 것 같아요 2만 6,000원 짜리를 2만원에 주시니까 네 요거 1번 세트 불러드릴게요 일단 세트 불러드리기 전에 세트 구성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는 5구니 만원 짜리고요 소송록 요거 4,000원 실버스타 4,000원 요게 타이니버거 사이니버거 치설송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총 원래 2만 6,000원 짜리를 1번 세트 2만원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5군 하고 5군은 요렇게 여러개 있어요 요거를 이제 세트를 원하시면 이렇게 2만원에 주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스노우바니 예 스노우바니 요것도 만원짜리네요 스노우바니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트 스노우바니 만원짜리 하고 16,000원 실버스타 4,000원 자라고사 토멘토사 토멘토사 구나 요것도 토멘토사다 치설송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송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2만 6,000원을 2만원에 주시겠다고 해요 요거는 2번 세트에요 스노우바니도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메리벨이에요 메리벨 요것도 만원짜리고 4개가 4,000원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요것도 3번 2만 6,000원에 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이니버거 자라고사 네 요거는 토멘토사 요거는 소송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리스문 요거는 리스문이라는 거는 5,000원인데요 아우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요게 수형이 너무 예뻐요 리스문 색감도 너무 예쁘고 요거 손도 끝도 아주 뾰족뾰족한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리스문 5,000원 블루엘프 5,000원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네둣짜리도 있고 삼둣짜리도 있고 삼둣짜리도 있고 삼둣짜리 삼둣짜리 근데 이게 다 5,000원입니다 블루엘프 블루엘프는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소송록은 4,000원짜리 여러개 있네요 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버스타 이것도 4,000원 원하시면 따로따로 이렇게 4,000원에 가져가시는데요 아마 사장님이 여러개 사시면 조금 세일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도 요것도 4,000원 4,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기 가운데 그 다음에 레드벨벳 요거는 8,000원이네요 8,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자라고사 자라고사는 요기 실같은 그런 손톱 끝에 실같은 뾰족한게 붙어 있어갖고 또 이렇게 예쁘네요 손톱 끝이 뾰족뾰족한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블루아나 5,000원 블루아나 5,000원입니다 네 블루아나 5,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벽어연금 5,000원입니다 벽어연금 아주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예쁘답니다 이게 금이 많이 섞여 있어갖고요 예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피치스 앤 크림 고유는 3,000원이네요 피치스 앤 크림 예뻐요 피치스 앤 크림 그 다음에 은진 은진입니다 은진은 6,000원 6,000원이고요 은진도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라즈아가 라즈아가가 아주 3만원인데 와 풍성하고 예뻐요 굉장히 이게 대품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3만원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입니다 라즈아가 3만원 그 다음에 이건 레인드랍 레인드랍은 이게 이제 이름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빗방울이 꼭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죠 이 빗방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빗방울 같은 이게 색감도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레인드랍은 2만원이고요 특이해서 가격이 좀 세죠 네 이거 레인드랍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연지곤지는 2만원 이것도 연지곤지 연지곤지도 아주 예쁘게 예쁘고 이름처럼 예쁘네요 옐로우 멜로우 옐로우 멜로우 옐로우 멜로우는 6천원이네요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거 마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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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와 마디바 15,000원이면 엄청 가격이 저렴하네요 착해요 가격이 15,000원 마디바도 아주 잘 키우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가을 가면 또 아주 붉게 약간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서 살색 비슷하게 물이 들면서 굉장히 예뻐요 키우기도 쉬워요 마디바 매니벨 매니벨은 만원 만원이네요 매니벨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루비 만원 핑크루비 만원 핑크루비 핑크루비 그 다음에 이거는 15,000원 복덩이 시트리나 금 25,000원 레이블리 15,000원 이거 아 이게 적기성이군요 적기성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적기성하고 화재 화재하고 적기성이 완전히 불이 타듯이 예쁘네요 불이 나네요 불이 나 그 다음에 이거는 에벗 에벗이라 그래요 에벗은 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기성은 4,000원입니다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재 화재도 4,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렇게 새아침 다육에 예쁜 다육들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셔서요 5,000원 이상 사시면은요 여기 또 사장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여기 상자에다 이렇게 싸서 갈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걸어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 화분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멋스럽고 네 이렇게 딸랑거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기 위에는 다육이 심어 갖고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되고 네 이렇게 어우 좋은 선물 주시네요 5,000원 이상 사시면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기도 걸려있네요 세일도 많이 하시니까요 이 다육이들 좀 많이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네 이거는요 여기 새아침 다육 사장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 놓으셨대요 이게 소속록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화분에다 이렇게 여러 개를 심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또 이거 한 개를 또 이렇게 조금만 화분에 심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는 토멘토사는 또 이렇게 조그만데다 두 개를 심으셨고요 예쁘게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자라고사 너무 예뻐요 이거는 자라고사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